문제네, 문제네. 자, 마십자, 해. 문제네. 뭐라고? 신이 인간이냐고. 신이 가라. 아이고, 아이고. 예시 영상이에요? 예시 영상이 저렇게 있는 거야? 저 단어를 나타낸 영상. 사크리파이스. 너무 아빠한테 유리한 거 아니니? 매일부터 사크리파이트를 그렇게 외치는데. 애들이 문제를 너무 잘한다. 그러니까, 쟤네들. 잘한다. 발음도 적고. 다 연결. 다 연결. 다 연결. 다 연결. 다 연결. 다 연결. 왜요? 헤르사이트. 뭐라고? 진짜로요? 진짜. 야, 이거 리얼인데. 헤르사이트.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. 헤르사이트. 워싱 디시스. 워싱 디시스. 워싱 디시스. 패밀리. 아니, 패밀리. 패밀리. 패밀리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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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는 프레젠트. 프레젠트? 다 됐어. 다 했어, 넌. 엄마 맞추자. 채점해. 해보자. 과연. 채점해. 근데 좀 단어들이 다 어려웠어. 자, 간다. 디보리. 디보리. 둘 다 틀렸나요? 디보리. 에디 아니라. 여보. 당신이랑 나랑 똑같은 썼어, 스펠링을. 여보. 그것도 부부다이야. 갑자기 살리는.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나봐. 내가 각자 아닌데 저렇게. 디보리. 우린 데스티니야. 오, 와. 3, 2, 3. 어? 엄마 또 틀렸어. 아니, E를 A로 썼어. 세, 아빠 틀렸어. 플라스틱 써주니가 무슨 뜻이야? 써먹고 있어요. 아, 그래? 걔도 많이 맞았어. 딸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나 맞았는데. 안 타자. 뒤에 선배님. 틀렸어. 헐? 어? 엄마 또 틀렸어. 아이고. 저 이거 G야, G야. 땡, 처음. 비가 내리네. 패밀리 이건 맞았네. 이거야?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. 플라스틱. 이거 어떻게 달리냐고. 여기서 또 준영이 형. 버스 가시겠는데. 와, 엄마 한 문제 맞았어, 패밀리. 어머, 즐거워한다. 그래도 가족을 맡았네요. 대박. 이 가족을 지키는 게 있어. 그거만 맞으면 돼. 다른 거 필요 없어. 아니, 영어 공부 매일매일 한다고 그러더니. 아, 그런데 이게 스펠링은 또 이게 다르더라고. 맞아, 좀 달라요. 그 공부는 따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. 다 틀렸어. 우와. 그래도 나는 다섯 개나 맞았는데. 우와. 이야, 진짜 영어 어떻게 된 거야. 제 영어의 완성은 50이에요. 매일 꾸준히 해서 50이 완성되는 영어이기 때문에. 안성. 안성. 50이 완성되는 거지. 50년 걸리는 거 아니지? 50이 완성이야? 일단 못 푸는 거래요. 어떻게 된 거야? 못 푸는.